얘들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 하지만 학원에 와있는 지금 이 순간의 전부는 공부야 혁신의 핫템이 연철수의 김윤희님 윤희나 유림 아니고 윤희님이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도와드릴까요? 빡세고 재수없어 볼게 조심해 괜히 엮이면 골치 아프다 학원 강사 수명이 언제까지 걸지 학교 선생이 철밥통이긴 하지 말해봐요 대체 무슨 일인지 미친놈들이 무슨 나를 잡은다 너야말로 좀 솔직해질 수 없어? 그 강사분이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대학교 동기입니다 김윤희! 너 지금 나랑 영화 찍니?